자 바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말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 문장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뭐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how was how was 는 어땠나요 라고 묻는 거예요 how was 어땠나요 당신의 주말이 your weekend how was your weekend how was your weekend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뭐 대답은 뭐 괜찮았으면 it was good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대답할 수 있겠죠 your weekend 이걸 물어본 거니까 저 my weekend was good 이런식으로 my weekend를 it으로 대신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말에 영화 봤어요 주말에 영화 봤어요 자 나는 I 보다 watched a movie I watched a movie 주말에 on the weekend I watched a movie on the weekend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겠습니다 I watched a movie on the weekend 그렇죠 나는 영화를 봤습니다 언제 on the weekend 주말에 이렇게 더 위켄드는 주말이구요 온이 붙으면서 에 라는 말을 만들어내는 거에요 어 저 드라이브 갔었어요 저 주말에 드라이브 갔다 왔습니다 뭐 I went for a drive 그래서 원래는 go for a drive 이게 드라이브 가다인데 갔다 과거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를 went로 바꿨습니다 I went for a drive 뭐 가족과 함께 이런 말 좀 뭐 출가할 수 있겠죠 with my family 혹은 with my wife, with my friend, with my boyfriend, with my girlfriend 이런식으로 누구랑 갔는지 이렇게 확장해서 말씀해 주실 수도 있어요 자 오늘은 기분이 어떠신가요 자 보통 어떻냐 라고 물어보는 것은 보통 how 쓴다고 보시면 되요 how 그 다음에 do you feel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today how do you feel today 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구요 요거랑 비슷한 말로 how 구 말고 아 를 쓰는 경우도 있죠 how are you today 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말이에요 how do you feel today do you 으로 물었으니까 동사원형 feel 넣었구요 그냥 너의 상태 어떠니 are you 너의 상태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예 뭐 괜찮으면 I'm good 예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죠 자 또 보겠습니다 나 핸드폰 바꿨어 이거는 사실 조금 의역을 해서 말할 수도 있고요 직역을 해서 말할 수도 있는데 직역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I 바꿨다 changed my phone I changed my phone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내가 바꾼 사실 나 핸드폰 바꿨어 바꿨어 거기에 좀 중점을 두고 얘기하는 거고 나 핸드폰 새로 샀어 뭐 이런 느낌으로는 뭐 I got a new phone I got a new phone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죠 I got a new phone 나 핸드폰 새로 샀어 이게 이제 바꿨다는 의미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핸드폰을 바꾼 사실을 좀 말해주고 싶다면 이렇게 가시면 되고 아 그거는 그때그때 따라서 바꿔 주시면 돼요 저녁에 머u 먹을래? 자 이거는 무엇이란 말부터 먼저 만들게요 what 하고요 What do you want? 이렇게 가겠습니다. 무엇을 너는 원하니? 이렇게 왔어요. What do you want? 저녁으로. For dinner. What do you want for dinner? 이렇게 가겠습니다. What should we have for dinner? 좋은 표현입니다. 그 표현도 괜찮고요. 저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What do you want for dinner?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일어날 시간이야.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시간이야.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뭐뭐할 시간이야. 이것도 정말 자주 쓰는 패턴이죠. It is time 하시면 돼요. It is time. 뭐뭐할 시간이야. 그. 그 다음에 일어나다. get up. It is time to get up. It is time to get up. 일어날 시간이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It is time to get up. 어렵지 않죠. 그래서 뭐. 이제 갈 시간이야. 그러면 It is time to go. It is time to go. 이제 갈 시간이야. 뭐 이런 식으로 뒤에는 동사 바꾸셔도 돼요. 공부할 시간이야. It is time to study.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른 동사 몇 개로만 더 연습해보셔도. 그리고 이 패턴을 조금 더 잘 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기회 한 번만 주세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럴 때 주세요. give me. give me. 이게 주세요예요. 그래서 주세요. 주세요. 라고 할 때는 give me. 보통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회니까. 어. chance. give me a chance. give me a chance. 이렇게 하시면 되죠. give me a chance. 자. 또. 가겠습니다. 어. 그거 할 시간이 없었어. 너 이거 왜 못했어. 라고 누간가 얘기했을 때. 아. 나 그거 할 시간이 없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나는 가지고 있지 않았어. 그 말 만들 거예요. I didn't have time. I didn't have time. I didn't have time. I didn't have time. 나는 시간을 갖고 있지 않았어. 그거 할 to do that. I didn't have time to do that. 그래서 음. to do that. 이게 이 타임을 꾸며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to do that. 그거를 할 시간. 그쵸. 뒤에서 꾸며주는 겁니다. 타임을. 그거를 할 시간. 그쵸. time to do that. 그거 할 시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그거를 나는 갖고 있지 않았다. I didn't have time. to do that. 자. 너무 바빠서 못 끝냈어. 조금 전에는 그거 할 시간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번에는 아. 너무 바빠서 못 끝냈어. 자주 쓰는 패턴은요. too busy. 너무 바빴어. too busy. 너무 바빴어. 그거를 끝내기에. to finish. to finish. too busy. too busy. too busy. too busy.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내가 그랬으니까 I was. I was too busy. to finish. 하시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too. too. 예. 여기가 짝을 이룹니다. 만약에 뒤에 that으로 연결하시려면 이게 too가 아니고 so가 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I was so busy that I c-o-u-l-tet. 그 다음에 뭐 뒤에는 그냥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to, to 용법이 있고 이렇게 so, that 용법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제가 설명은 안 해드릴 건데 이거를 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to하고 that하고 연결하신 분이 보여서 제가 이거 설명해 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투가 왔으면 투로, 쏘가 왔으면 대수로 연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입구가 어디죠? 여기 입구가 어디예요? 자, 뭐뭐가 어디예요? Where is? 어디예요? 입구는 뭐죠, 영어로? The entrance. Where is the entrance? 하시면 되고. 출구도 같이 배워볼게요. Where is the exit? Where is the exit? Exit 혹은 exit. 뭐 발음은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로. Exit. 이거는 출구고요. The entrance. 이거는 입구입니다. 입구가 어디인가요? 출구가 어디인가요? 입구로 시작했지만 확장은 여기 출구를 해보겠습니다. Exit of this building. 이런 식으로. Exit of this building. 이 뒤에 확장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의 출구. 이런 식으로. Where is the entrance of this building? 하셔도 되고. Where is the entrance of this building? Where is the exit of this building?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영화가 몇 시죠? 영화가 몇 시죠? 뭐 극장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서로 영화 보기로 약속했는데 서로 만났어. 영화가 몇 시지? 우리 영화 보는 게 몇 시지? 뭐 이런 식으로. 몇 시라고 물어보는 건 what time이죠. what time? 그 다음에 그냥 is the movie. what time is the movie? 그렇죠. what time is the movie? 이렇게 하시면 돼요. what time will the movie start? 그것도 괜찮습니다. what time is the movie?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어머님은 좀 어떠세요? 상대방의 부모님에 대한 안부를 묻는 거예요. 상대방 부모님의 안부를 묻을 때. 어머님은 어떠셔? 친구 어머님을 묻을 때. 이때도 뭐 안부를 묻을 때 how is how is your mother how is your mother how is your father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따로 물어볼 수도 있고요. 부모님 하실 때는 parents how are your parents how are your parents 이렇게 parents 부모님 두 분이니까 그때는 복수동사로 are 이렇게 받는 겁니다. 단수일 때는 이스로 받고요. how is how are 잘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밖에 추워요. 오늘 지금 방송하는 날 기준으로는 밖에 별로 안 추운 것 같아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is it cold 하시면 되죠. 날씨 얘기할 때 아 추워 뭐 써야 되지? 추워요 이런 거 날씨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요 it 추워 쓰시면 돼요. 원래는 it is cold 지금 의무문이니까 is it cold 하셨으면 됐고 뒤에 outside 그렇죠 is it cold outside is it cold outside 그렇죠 out 띄고 사이드 아니고 그냥 붙이는 겁니다. outside outside 한 단어예요. 자 그는 통화를 하고 있어 그는 통화 중이야 통화하고 있는 중이야 그렇죠 he is 대화하고 있다 talking he is talking 그는 대화 중입니다. 어디다 대고 on the phone 전화기에다 대고 대화하고 있어요 he is talking on the phone he is talking on the phone 하시고 뭐 그의 방에서 in his room 이런 거 넣어줘도 되겠죠 he is talking on the phone in his room 이렇게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너 지금 버스에 타고 있니? 너 지금 버스야? 이런 거죠 너 어디야? 버스야? 이렇게 물어볼 때 이 사람의 위치를 묻는 겁니다 are you? 하시고 장소 넣으시면 돼요 on the bus are you on the bus? 버스에 타고 있을 때는 우리는 버스 안 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in을 쓸 것 같지만 on을 씁니다 are you on the bus? 그리고 대체적으로 모든 대중교통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다 오늘 써요 on the train on the ship on a plane in 다 이렇게 씁니다 택시랑 자가용 승용차 같은 것만 in을 써요 are you on the bus? 그래서 다음도 그렇죠 너 지금 차야? 너 지금 네 차 안에 있니?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are you? 그 다음에 이번에 in을 쓸 겁니다 in are you in your car? 너 네 차 안에 있니?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are you in a car?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를 쓴다는 것은 불특정한 거예요 불특정한 겁니다 그래서 차 누구의 차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어떤 차 안에 있니? 이렇게 얘기할 때 in a car 그 다음에 네 차 라고 할 때는 your car in your car 그래서 이 뉘앙스는 여러분이 조절하셔서 쓰시면 돼요 자 또 보겠습니다 그는 내 옆에 있어요 아 이렇게 내 옆에 있어요 네 그는 he 있습니다 is he is 그는 있어요 비동사가 어디 어디 있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he is 옆에라는 단어는 뭐 보통 next to 그 다음에 by beside 셋 중에 아무거나 골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he is next to me 근데 읽을 때 next to 아니고 next 혹은 he is by me 혹은 he is beside me 주의하실 거는 이것도 제가 말씀을 안 드리면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beside에 s 붙이시면요 요거는 뜻이 전혀 다른 뜻이 돼요 요거는 게다가 뭐 이런 뜻이 되니까 beside에 s 붙이시면 안됩니다 beside s 하면 안 돼요 beside만 됩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너 약 먹었니 약 먹었어요 뭐 뭐 했어요 did you 약을 먹다 take did you take medicine take medicine take medicine 우리는 약을 먹다 먹다란 동사를 쓰지만 영어에서는 절대 eat란 동사를 쓰지 않습니다 무조건 약과 어울리는 동사는 take에요 did you take medicine did you take medicine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 진료 받으러 왔어요 병원에 가서 거기 이제 병원에 그 접수하시는 간호사님께 가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I'm here 난 왔습니다 어 여기 m은 있다란 뜻이에요 난 여기에 있습니다 I'm here to 뭐 뭐 하기 위해서 그쵸 의사선생님을 뵙기 왔어요 to see a doctor I'm here to see a doctor I'm here to see a doctor I'm here 난 여기에 있어요 왜 to see a doctor 의사선생님 만나기 위해서 진료 받으러 왔을 때 I'm here to see a doctor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 나 너 만나러 왔어 I'm here to see you I'm here to see you I'm here to see you 아 내가 너 보러 왔어 그렇죠 너 만나러 왔어 너 보러 왔어 그래서 see라는 단어는 어 눈으로 보다는 뜻도 있지만 사람 만날 때 만날 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야 내가 너 보러 왔어 이렇게 본단 말 쓰잖아요 영어에서도 see를 그런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돈 좀 빌릴 수 있을까 야 내가 좀 돈 좀 빌릴 수 있을까 내가 빌리는 거죠 내가 좀 할 수 있을까 내가 뭐뭐 할 수 있을까 는 can I 그렇죠 can I 빌리다 borrow라는 단어가 있죠 borrow can I borrow 뭐 약간 some can I borrow some money 근데 some은 빼셔도 돼요 예 요거는 어 넣으셔도 되고 빼셔도 됩니다 can I borrow some money 이건 can I borrow money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너 돈 좀 나한테 빌려줄 수 있니 이거는 상대방 보고 나한테 빌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빌리는 게 아니고 상대방한테 빌려줄 수 있냐고 그러니까 can I가 아니고 can you 라고 말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can you 그렇죠 그 다음에 lend 가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 lend me can you lend me 너 빌려줄 수 있니 나한테 can you lend me some money 그렇죠 some some이 들어가면 한 줄에 다 못 쓸 것 같아서 네 저는 some은 빼겠습니다 네 그냥 요 괄호는 제가 바꿀게요 can you lend me some money 이 괄호 안에 some 넣으셔도 돼요 can you lend me some money can you lend me money 그래서 어 중요한 거는 바로와 예 바로와 some의 랜드의 사이를 이해하시는 겁니다 바로는 내가 빌리는 거고 그렇죠 랜드는 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나한테로 들어오는 거 그렇죠 이거는 나한테서 나가는 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화 끊지 마세요 전화 끊지 마세요 전화 끊지 마세요 뭐뭐 하지 마세요는 don't 전화를 끊다 hang up the phone don't hang up the phone 하시면 되고 전화 끊지 마세요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the phone이란 단어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don't hang up 이렇게 하셔도 돼요 전화기를 들고 전화 끊지 마 이렇게 얘기할 때 hey don't hang up 이렇게 하셔도 되고 혹은 don't hang up the phone 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사진 찍어도 돼요?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내가 뭐뭐 해도 될까요? can I 그렇죠 can I 하시고 사진 찍다 take a picture can I take a picture? can I take a picture?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take a photo 가능하고요 take a photo can I take a photo? can I take a photo? 제가 영상 좀 찍어도 될까요? 뭐 이렇게 한번 본다고 보면 can I take a video can I take a video? 하셔도 돼요 can I take a video? take a picture 사진 찍다 take a video 영상을 찍다 동영상을 찍을 때 이렇게 요즘은 영상도 많이 찍잖아요 그렇죠? can I take a video?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너 손 씻었어? 손 씻었니? 뭐뭐 했니니까 did you 그렇죠? 씻다는 물로 씻는 거 wash your hands did you wash your hands? did you wash your hands?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did you wash your hands? 너 했니? wash 씻는 거를 뭐를? your hands did you wash your hands? 너 손 씻었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손은 두 개니까 여기 S 붙인 거예요 hands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너 얘기할 시간 좀 있어? 얘기할 시간 좀 있니? 자 이거는 do you have time? do you have time? 너 시간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do you have time? do you have 가지고 있니? 뭐를? time 시간을 뭐 할 시간 to talk do you have time to talk? 그렇죠 do you have time to talk? 나를 좀 도와줄 시간이 있을까? do you have time? to help me? do you have time to help me?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do you have time to help me? 나 좀 도와줄 시간이 있니? 그렇죠 이렇게 뭐뭐 할 시간 뭐뭐 할 시간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자 내가 보고 싶어 내가 보고 싶니? 자 do you 그리워하다 miss me do you miss me? do you miss me? 이렇게 보통 많이 해요 그래서 do you want to see me?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보통 그렇게 하기보다는 miss란 단어 하나로 바로 해결합니다 miss란 단어의 의미는 그리워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do you miss me? 내가 그립니?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니? 뭐 이런 말이겠죠 do you miss me? 자 또 보겠습니다 저 남자는 누구야? 저기 저 있는 저 남자 누구야? 누구야? who is 저 남자 that man who's that man 이렇게 하시면 되죠 who's that man 네 그래서 너 누구야? 라고 하실 것 같으면 is가 아로 변하죠 who are you 요거랑 같은 어순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 누구야 who are you 근데 주어가 that man이기 때문에 동사가 아에서 is로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who's that man who's that man 예를 들면 저기에 있는 저 머리 긴 남자는 누구야? 저기 있는 저 머리 긴 남자는 누구야?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봤을 때 이 남자에 대한 설명을 with로 이어갈 수 있어요 with long hair who's that man who is that man 어떤 남자 with long hair 가지고 있는 거죠 with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는 저 남자는 누구니? who's that man with long hair 요렇게 그래서 여기 먼저 who's that man 요기를 먼저 만들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딱 한 덩어리 넣어서 확장할 수 있는 거예요 요 느낌 그렇죠 who's that man 저 남자 누구야? 어떤 남자 with long hair 그렇죠 혹은 저기 테이블에 있는 저 남자 누구니? 뭐 이러면 who is that man 테이블에 at the table who's that man at the table who's that man 누구야? 위치를 설명해 주는 거죠 at the table 테이블에 있는 저 남자 누구야 그렇죠 who's that man standing over there 저쪽에 서 있는 저 남자 누구야 뭐 이런 식으로 그 남자에 대한 정보를 뒤에다 말을 붙여줄 수 있어요 너희 선생님 누구야 너희 선생님 누구시니 who is 너희 선생님 your teacher who's your teacher 뭐 예를 들면 이제 학부모가 학교에 방문을 했는데 다양한 선생님들 중에서 야 너희 선생님은 누구야 이렇게 물어볼 때 who's your teacher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네 방 어디야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네 방 어디야 어디냐고 물어볼 때는 where 그렇죠 where is 네 방 your room where is your room where is your room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where is your room 네 방 어디야 그렇죠 화장실 어디야 where is the rest room where is the bathroom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공중 화장실은 the rest room 가정용 화장실은 the bathroom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테이블 위에 있는 저거 뭐야 테이블 위에 있는 저거 뭐니 자 저거 뭐야 이 말부터 만들 거예요 뭐니까 와시죠 what is 저것 that what's that what's that 저거 뭐야 혹은 it도 괜찮습니다 what is it it도 괜찮아요 what's that what is that what is it 둘 다 괜찮아요 테이블 위에 있을 테니까 on the 테이블 테이블 what's that on the 테이블 what is that on the 테이블 what is it on the 테이블 what is that on the 테이블 what is that 대시 저거니까요 그렇죠 what is that 저거 뭐야 위치를 설명해 주는 거죠 on the 테이블 테이블 위에 있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너 수업 몇 시야 너 수업 몇 시니 몇 시니 what time what time 이게 시간을 묻는 거죠 그 다음에 is it what time is it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지금 현재 시각을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에 what time is it 지금 몇 시야 이렇게 묻는 건데 이 자리에 수업을 넣으면 되죠 your class what time is your class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너의 수업인 거고 아니면 what time is the class 그 수업 몇 시야 뭐 이런 식으로 네 유어를 더로 바꿔서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 침대는 얼마인가요 저기 있는 저 침대는 얼마인가요 얼마인가요 how much how much 얼마예요 how much how much is it 그거 얼마예요 근데 여기도 그것이라는 말을 빼고 저 침대니까 how much is the bad the bad도 괜찮고 that bad도 괜찮습니다 더 를 that 수로 바꿔주셔도 돼요 how much is this bad 라고 하면 이 침대 얼마예요 is that bad 저 침대 얼마예요 how much is the bad 저 침대 얼마예요 그 침대 얼마예요 다 비슷하게 쓸 수 있습니다 that 과 더는 약간 그 뉘앙스를 조금 아셔야 되는데 그것까지 설명해 드릴 시간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냥 지금의 상황에서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that을 써도 되고 덜을 써도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how much is the bad 난 1월에 태어났어요 나는 태어났습니다 I was born I was born 이게 나는 태어났습니다 라는 거예요 I was born 나는 태어났어요 그래서 태어난 장소를 얘기해 줄 수도 있고 태어난 시기를 얘기해 줄 수도 있죠 시기를 얘기하는 걸로 가볼게요 in January I was born in January 이렇게 태어난 연도를 넣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I was born 요일을 말씀해 주실 수도 있죠 on Sunday I was born on Sunday 뭐 이렇게 날짜 앞에는 오늘 쓴다 이런 거 한번 더 연습해 보고요 그 다음에 시간 I was born at 10 저는 10시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년 월 일 시 뭐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월 앞에는 인을 썼고요 그 다음에 날짜 앞에는 오늘 썼고요 그 다음에 시간 앞에는 앳을 썼습니다 요정도 한번 복습 삼아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커피는 어때 아 이거는 네 커피가 어떠냐고 묻는 게 아니라 음 야 우리 뭐 마실까 얘기하다가 우유 마실까 커피는 어때 커피 마시는 거 어때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 제안하는 거예요 이 아이템은 어때 제안할 때는 how about how about coffee how about coffee 커피는 어때 야 우리 지금 뭐 마실까 음 커피 어때 이렇게 할 때 how about coffee how about coffee 예 how about tea 뭐 how about green tea 뭐 how about black tea 뭐 how about coke 요런 식으로 예 how about beer 맥주 어때 요런 식으로 제안하시는 거예요 꼭 음료뿐만 아니라 뭐 야 우리 어디 갈까 여행 어디 갈까 뭐 how about 제주도 제주도 어때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뭔가 제안할 때 how about 쓰시면 됩니다 그 가방 어디서 샀어 너 가방 어디서 샀니 어디서 샀니 어디서가 제일 궁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where 어디에서 did you where did you buy where did you buy 어디서 샀어 그쵸 어디서 과거죠 네가 샀니 did you buy 뭐 그 가방 the bag buy 쓰셔도 되고요 get 쓰셔도 돼요 where did you get the bag where did you get your bag 그래서 buy라는 단어 대신에 얻다란 뜻을 가지고 있는 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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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쓰셔도 돼요 where did you get your bag 혹은 where did you buy your bag buy that bag buy this bag 다 가능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뭡니까 무엇이냐고 묻는 거니까 그렇죠 what what is 뭐야 라고 물을 때는 무조건 what is 그래서 네 이름이 뭐야 what is your name 이거 우리가 자주 아는 말이잖아 what is your name what's your name 이렇게 하는 것처럼 what is your favorite food what is your favorite food what is your favorite food 김치 라면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김치도 좋아하고 저도 라면도 좋아하고 저도 참 김치 김치가 없으면 밥을 못 먹을 것 같아요 진짜 what is your favorite food what is your favorite food 근데 푸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what is your favorite movie 그렇죠 네가 좋아하는 영화가 뭐야 what is your favorite singer 네가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야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what is your favorite sport 네가 좋아하는 스포츠는 뭐야 이런 식으로 what is your favorite 여기 자체가 패턴이 될 수 있어요 what is your favorite 여기 좀 봐주시고요 보겠습니다 나한테 설명해봐 나한테 설명해봐 설명하다 이 단어를 잘 못 쓰시더라고요 explain 이란 단어가 설명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라는 거는 다들 아시는데 이거를 잘 몰라요 explain it explain it to me 이렇게 좀 요 한마디를 좀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explain it explain it 나에게 to me explain me 이렇게 쓰는 거 아니고요 explain it to me 요 딱 구조만 외워주시면 웬만하면 설명한 그쵸 이 상황을 나에게 설명해봐 그러면 explain 이 잇자리에다가 this situation to me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항상 이 잇자리를 잘 기억해 두시면 이 잇자리에다가 여러분이 설명해야 될 걸 넣으시면 돼요 explain it to me explain it to me 나한테 설명해봐 explain it to me 요렇게 좀 입에 익숙하게 요게 자연스럽게 느껴지게끔 연습하시면 돼요 explain it to me 이건 내가 원하는 거야 아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이게 뭐야니까 this is this is 그쵸 this is 그쵸 내가 원하는 것 what I want this is what I want 이게 내가 마시는 거야 그러면 this is what I drink 이게 매일 아침 내가 마시는 거야 this is what I drink 뭐 every every in the morning 좀 자리가 부족하긴 한데요 in the in the morning 이렇게 물결이지만 그렇게 해주세요 this is what I drink in the morning this is what I do every night 이게 내가 매일 밤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것 what I drink 내가 마시는 것 what I do 내가 하는 것 this is what I do every night before going to bed 이게 매일 밤 내가 잠자기 전에 하는 행동이야 저도 맨날 잠자기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 같은 거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뭐 그런 거죠 this is what I do 맨날 잠자기 전에 핸드폰을 하신다든지 일기를 쓰신다든지 잠자기 전에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도 this is 이게 what I do 내가 하는 거야 every night 매일 밤 이렇게 그래서 이 문장들하고 좀 친해지시면 이 구조에 친해지시면 조금씩 조금씩 입이 트이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조금 전에 만들었던 거랑 반대말이죠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이건 아니야니까 this is not this is not 이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 what I want this is not what I want 이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this is not what I want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this is not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것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것 what I do 내가 하는 것 what I eat 내가 먹는 것 what I study 내가 공부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한 몇 개만 만들어 보시면 이걸로 말하는 느낌 잡을 수 있어요 이제 잘 시간이야 그렇죠 후반에 썼죠 뭐뭐할 시간이야 it is time it is time to go to bed it is time to go to bed it is time to sleep 이것도 괜찮고요 보통 go to bed 잠자리에 들다 it is time to go to bed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it is time to go to bed go to bed 잠자리에 들다 it is time to go to bed 자 난 네가 자랑스러워 일단 쓸게요 I am proud of you I am proud of you 그래서 이거 비동사잖아요 be proud of 누구누구를 자랑스러워하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be proud of 누구누구를 자랑스러워하다 I am so proud of you I am so proud of you 여기 이제 so가 들어간 거죠 그거는 이제 부사로서 부가적으로 내가 좀 강조하기 위해 든 거고 그냥 기본 구조는 이거죠 be proud of be proud of I am proud of you I am proud of you 난 네가 자랑스럽다 I am proud of my children 난 우리 아이들이 참 자랑스러워요 I am proud of my children 나는 내 자녀들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도 만들 수 있겠죠 일찍 올 필요 없어 일찍 올 필요 없어요 뭐뭐 할 필요 없다 you don't have to you don't have to 이거 자주 쓰는 패턴이에요 you don't have to 너 뭐뭐 할 필요 없어 you don't have to 일찍 오다 come only you don't have to come only hey you don't have to come only 너 일찍 올 필요 없어 you don't have to come only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don't have to 뭐뭐 할 필요 없다 외워 주시는 건데 이거 외우려고 노력하시라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걸 파헤쳐서 여기에서 문법을 따지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거 외워 주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거 꼭 외우세요 외우려고 노력하세요 라는 얘기가 아니라 외워지는 거는 자꾸 접하다 보면 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이게 문법적으로 어떤 구조로 돼 있다 이런 거를 따질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녀는 머리가 길어 그녀는 뒷머리를 가지고 있다 해부를 써야 될 것 같지만 그렇죠 주어가 쉬기 때문에 헷을 쓸 겁니다 she has long hair she has long hair she has long hair 그녀는 머리가 길어요 she has long hair 이게 저랑 같이 맨날 같이 이렇게 she has long hair 이거 해도 막상 원어민 앞에서 이 문장을 얘기할 상황이 있을 때 이 문장이 잘 안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충분히 충분히 내가 이 문장을 연습해 보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충분히 하시면 됩니다 영어는 반복 말고는 답이 없어요 뭐가 필요해? what? 무엇이? 너는 필요하니? what do you need? what do you need? what do you need? what do you need? 무엇이? 너는 필요하니? what do you need? what do you have? 뭘 가지고 있니? what do you want? 뭘 원하니? what do you study? 야 너 뭐 공부하니? 전공이 뭐야? 이런 식으로 이 동사 하나만 바꿔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정말 많아지거든요 동사 뭐 같은 거는 영어 단어장 같은 거 피면 동사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바꿔가면서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아요 내일 만날까? 야 우리 내일 만날까? 야 우리 내일 뭐뭐 할까? 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너는 원하니? 이렇게 저는 좀 말 많이 해요 do you want? 상대방의 의증을 묻는 거잖아요 shall we? shall we 괜찮습니다 shall we도 괜찮은데 혹은 how about meeting tomorrow? 우리 조금 전에 how about 했었죠 how about 한번 볼까요 how about을 쓰면 내일 만나는 거 어때? 이런 겁니다 그래서 how about meeting tomorrow 넘어가네요 칸이 how about meeting tomorrow? 그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내일 만나는 거 어때? 이렇게 좀 제안하는 거고 내일 만나고 싶어? do you wanna meet tomorrow?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 말하는 뉘앙스에 따라서 어서 만날래? 이것도 똑같죠 Where do you want to meet? Where should we meet? Where will we meet? Where shall we meet? 다 괜찮습니다 저는 요즘 요거를 조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싶은 마음에 요걸 쓰겠습니다 Where do you want to meet? Where do you want to meet? 어디서 만나고 싶니? 어디서 만날까? 어디서 만날까? 이 말을 어디서 만나고 싶어? 이렇게 조금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자는 거예요 Where do you want to meet? 자, 그 다음에 내가 도와줄까? 내가 도와줄까? 내가 뭐뭐 해줄까요? Can I? Can I? Help you? Can I help you? Can I help you?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내가 뭐뭐 하기를 원하니? 이거 예전에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Do you want me to? Do you want me to? 이거 기억나세요? Do you want me to? Do you want me to?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니? Do you want me to?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니? 그렇죠 Do you want me to? Help you? Do you want me to help you? 내가 너를 도와주길 원하니? Do you want me to help you? 내가 도와줄까? Do you want me to help you? Do you want me to help you? 혹은 Can I help you? 중요한 건 help you? help you 여기 자, 두 개 남았네요 아우, 야식을 끊을 수가 없어 저도 옛날에는 밤에 잘 안 먹었는데 저희 와이프가 밤에 먹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와이프랑 같이 먹다 보니까 이제 야식의 맛을 좀 드리게 됐는데 아무튼 야식을 끊을 수가 없다 뭐뭐 할 수가 없다 I can't 뭐뭐를 끊을 수가 없어 I can't stop I can't stop 멈출 수가 없다 I can't stop 뭐를? 먹는 행동을 eating 밤에 at night 아이고 I can't stop eating at night I can't stop eating at night 그렇죠 밤에 먹는 걸 멈출 수가 없다 야식을 못 끊겠다 아우, 나 계속 먹어야 돼 I can't stop eating at night I can't stop eating at night 자, 첫 번째 우리가 만들어 볼 문장은 구직 중인가요? 라고 질문하는 것부터 해볼게요 직업을 찾고 있냐 그 말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진행형이기 때문에 진행형으로 질문할 거예요 진행형으로 질문할 때는 are you? are you? 현재 진행형인 걸 물어볼 때는 are you?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look에다 ing 붙일 거고요 are you looking for are you looking for 찾고 있냐 라고 묻는 겁니다 are you looking for 그 다음에 a job are you hunting a job 그 표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are you looking for a job 구직 중인가요? 직업을 찾고 있나요? look for가 무엇 무엇을 찾다 라는 표현이고요 진행형이기 때문에 여기 비동사가 있고 ing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진행 중인 거를 물을 때는 그냥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마시고 are you로 시작한다 이거 하나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are you looking for a job?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타키시라님 오랜만에 뵙네요 반갑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이 뭐예요? 당신 직업이 뭔가요? 직업을 묻는 건데 이것도 직접적으로 만들면 what is your job? what is your job?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 표현보다는 보통 제가 몇 번 해드렸는데 what do you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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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많이 질문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직업이 뭐예요? 라고 묻기도 하지만 무슨 일 하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질문하는 게 이거예요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여기는 생략해도 가능하고요 생략 가능하고요 그냥 what do you do만 하셔도 됩니다 what do you do? 아니면 그냥 직접적으로 what is your job? 이렇게 직업이 뭔가요? 라고 묻는 방법도 있지만 원어민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많이 쓰이는 편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자 또 다음 표현을 보겠습니다 취미가 뭐예요? 당신 취미가 뭔가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what is your hobby? what is your hobby? 이렇게 묻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이 방법보다는 조금 전에 했던 거 what do you do? 이걸 똑같이 씁니다 what do you do? 이게 직역하면 너는 평소에 무엇을 하냐고 묻는 거예요 what do you do? 무엇을 하나요? for a living 삶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할 땐 직업이 뭐냐고 묻는 거고 취미가 뭐냐고 묻을 때는 in your free time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이렇게 부르면 너의 여가 시간에 주로 뭘 하냐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이렇게 하면서 여가 시간에 하는 게 보통 취미잖아요 그래서 취미를 물을 때 이렇게 합니다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그렇죠 what do you do? 하고 the for a living 붙이면 직업이 뭐는가요? 혹은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이렇게 붙이면 취미가 뭔가요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그냥 what do you do? 이렇게만 물어보면 처음 만난 사이에서는 서로 직업을 모르는 사이에서는 직업을 묻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 있어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나요? 그 말이죠 뭔가를 소유하고 있다 라고 물을 때는 do you have do you have 이게 가지고 있나요? 라는 말이에요 do you have 가지고 있나요? 자동차니까 a car do you have a car?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죠 do you have a car? 네 이렇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do you have a car? 자 또 보겠습니다 나 축구하는 거 좋아해 나 어떤 어떤 행동하는 거 좋아해 라고 얘기할 때 I like 나는 좋아한다 바로 쓰시면 되겠죠 나는 좋아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동사 play에다가 ing 붙여서 playing soccer I like playing soccer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동사 앞에 to를 붙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I like to play soccer I like to play soccer 어떤 방법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play라는 동사 뒤에다가 ing를 붙여서 명사화 시키는 방법이 있고 앞에 to를 붙여서 이렇게 명사화 시켜 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편하신 거 쓰시면 됩니다 자 또 볼게요 몇 시에 왔어? 너 여기 몇 시에 왔니?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궁금한 거는 몇 시 지난 수업을 통해서 제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표현이죠 몇 시 몇 시는 what time입니다 what time what time 하시면 되고 몇 시에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네가 여기에 왔냐 라고 물을 거니까 did you come here what time did you come here what time did you come here 혹은 what time did you arrive 그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하나의 예시일 뿐인 거예요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아는 동사를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말할 수 있어요 자 what time 몇 시에 did you 당신은 했나요 come here 여기 오는 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what time are you here 그거는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자 또 보겠습니다 일곱 시에 왔어 일곱 시에 왔어 자 I 내가 여기에 왔다 커맥 박았을 거예요 came here I came here I came here 난 여기에 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나타낼 때 시간 앞에 우리 전체사 S죠 at seven I came here at seven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I came here at seven 나는 왔습니다 여기에 일곱 시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뒤에 뭐 이제 시간 정보를 줄 수도 있지만 뭐 목적을 말할 수도 있죠 I came here to 뭐 예를 들면 study 그렇죠 난 여기에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to study 공부하려고요 뭐 조금만 더 길게 만들어 보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to study English 그렇죠 여러분들은 여기 영어 공부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I came here 난 여기 왔습니다 왜 to study English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I'm here 는 어색할 것 같아요 당신은 나이보다 어려 보이시네요 예 요게 좀 많이 우리나라에서는 칭찬이죠 예 많이 칭찬이에요 동안으로 보인다라는 거는 많은 칭찬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칭찬 문구 한마디 배워보겠습니다 나이보다 어려 보이세요 예 당신이 어려 보인다라는 말 먼저 하는 거예요 당신이니까 you 그 다음에 look 그리고 영 만 하시면 안되고 you look 영 하면 마침불 찍으셔야 돼요 you look 영 그러면 음 뭐라 그래야 되지 너는 어려 보인다 이건데 저는 더 어려 보인다 라고 할 거니까 이해를 붙일 겁니다 you look 영 걸 you look 영 걸 그쵸 그 다음에 뭐보다 t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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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e you look younger than your age 혹은 for your age 도 괜찮아요 you look younger for your age 하셔도 되고 you look younger than your age 하셔도 됩니다 자 또 볼게요 어제보다 추워졌어 어제보다 추워졌어 자 날씨 얘기하실 때 원래 그냥 더 웨덜 쓰시면 돼요 더 웨덜 더 웨덜 추워졌다 어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는 get이에요 근데 이미 과거에 일어난 거니까 got 그 다음에 더 추워진 거니까 cold에 e-er 붙여서요 weather got colder 하실 거고 어제에 비해서 then yesterday 이렇게 쓰실 건데 어 더 웨덜 이거를 쓰기 싫다 날씨란 말을 굳이 한번 써야 되나 싶을 때 우리가 쓰는 게 it이에요 it got colder than yesterday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웨덜 라는 단어를 쓰셔도 되고 더 웨덜 라는 단어를 굳이 쓰고 싶지 않을 때는 그냥 it 이라는 주어를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it got colder 추워졌어요 than yesterday 어제에 비해서 어제보다 추워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어때요 오늘은 좀 어때 만났을 때 상대방의 상태를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의 기분을 묻는 겁니다 어떠냐는 건 어떠냐는 건 하우죠 그 다음에 네가 느끼냐 라고 물어볼 거니까 do you feel how do you feel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how do you feel today how do you feel today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진행형으로 하셔도 똑같아요 how are you feeling today 하셔도 됩니다 차이는 두로 시작했으니까 두와 걸맞게 feel의 형태를 동사 원형으로 맞춰준 거고요 아로 시작했으면 여기에 또 문법 규칙에 맞게 저 feel에다 ing 붙여서 형용사 형태로 바꿔준 거예요 how are you feeling today 의미는 같습니다 혹은 지금 보고 계시는 feeling을 빼고 얘기할 수도 있죠 how are you today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I'm feeling great 혹은 I'm great I'm good 이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되겠죠 자 또 보겠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너희 아빠는 키가 크시니 요거를 물어볼 거예요 너희 아빠는 키가 크셔 자 is로 시작할 거예요 is 원래는 he예요 일단 he로 가볼게요 is he tall 이게 전부입니다 is it tall 그렇죠 근데 이 he가 너희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키가 너희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he를 너희 아버지로만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예 is your dad 혹은 your father도 괜찮고요 tall is your dad tall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is he tall 이렇게 하는 거죠 원래는 뭐였죠 he 아 원래라기 보다는 긍정문일 때는 he is tall 이렇게 되는 건데 의문문 만들 거니까 is가 먼저 온 거예요 그래서 is he tall 되는 건데 이 he 자리에다가 your dad만 넣어주시면 되죠 is your dad tall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또 보겠습니다 강요하지마 나한테 뭐뭐하라고 자꾸 강요하지마 나한테 뭔가를 강요하지 마라 뭐뭐하지 마라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항상 don't don't 하지 마세요 네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push don't push 여기까지만 하셔도 되죠 don't push 아니면 don't push me 하셔도 됩니다 push가 밀다 에요 나를 자꾸 밀지 마세요 뭔가 하도록 나를 강요하지 마세요 라고 할 때 don't push me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공공장소에서 지하철이나 이럴 때서 이런 데서 누가 자꾸 밀때 아 밀지 마세요 라고 할 때도 hey don't push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밀지 말라는 얘기할 때도 don't push 아니면 뭔가 강요하지 말라고 얘기할 때도 don't push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거 입어봐도 돼요 우리가 이제 뭐 쇼핑하는 상황에서 예 의류 같은 거는 보통 입어보고 할지 말지 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류 같은 경우는 입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허락받는 상황인 거죠 상대방한테 뭔가 허락을 받고 싶으시면 무조건 can I 쓰시면 됩니다 can I can I 쓰시면 허락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 입어보는 거는 try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시도보다 시도하다 try try this on can I try this on 하시면 돼요 this를 it 혹은 that 상황에 따라서 can I try that on 하실 수도 있고 can I try it on 할 수도 있고 try는 한 번 입어볼 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 뭔가를 입다란 표현 can I put it on 이거 쓰셔도 돼요 굳이 생각이 안 나시면 can I put this on put이라는 단어 put on이 뭔가를 입다죠 put on은 뭔가를 입는 거예요 put something on can I put this on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한 번 입어보는 시도를 시도하는 거를 말씀하시고 싶을 때는 try를 쓰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can I try this on 근데 put 쓰셔도 돼요 걸을 수 있어? 다리 다친 친구한테 다리를 삐끗한 친구한테 혹은 굉장히 이제 좀 피곤해 보이는 친구한테 야 좀 더 걸을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볼 때 상대방한테 뭔가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볼 때 can you를 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상대방한테 뭔가 할 수 있겠냐라고 질문할 때 can you 하신 다음에 walk can you walk can you walk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너 뭐뭐 할 수 있어? 해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부탁할 때나 아니면 할 수 있냐고 물어볼 때 네 그때 네 그때 can you 이렇게 씁니다 자 또 볼게요 이거 보이니? 이거 보여? 이렇게 얘기할 때 뭐가 보이냐고 물어볼 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그러면 can you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can you 그렇죠 can you 보여? can you 뭐뭐 할 수 있니? can you see? see가 들어가야 보다예요 can you see this can you see this 하시면 되고 뭔가 내가 볼 수 있는 능력 그렇죠 눈이 있어서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할 때는 see라는 뭐라 그러지 이 동사를 씁니다 can you see this can you see this 이거 보이세요? 혹은 저 멀리 있는 걸 가리킬 때는 can you see that can you see that 저거 보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그의 얼굴이 안 보여요 그의 얼굴이 잘 안 보여요 자 어 이거는 I can't I can't see 라고 하시면 돼요 I can't see 안 보여요 그래서 그냥 뭐 목적어 없이 그냥 안 보여요 라고 얘기하시고 싶을 때는 그냥 I can see 라고 하시면 돼요 I can't see 근데 지금 안 보이는 게 그의 얼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얼굴 his face 넣어줄 겁니다 I can't see his face I can't see his face 나는 그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이게 그의 얼굴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I can't see his face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그 다음에 맥주를 끊을 수가 없어 뭔가를 끊을 수가 없을 때 I can't stop 하시면 돼요 I can't stop I can't stop 끊을 수가 없어 멈출 수가 없어 어떤 행동하는 거를 마시는 행동을 drinking I can't stop drinking 하시면 하신 다음에 beer I can't stop beer 하셔도 의미는 전달되고 쓸 수 있는데 drinking이 들어간 게 조금 더 예쁜 모양인 것 같아요 여기서 I can't stop drinking beer I can't stop drinking beer 그 다음에 어 또 예를 들면 아 게임을 끊을 수가 없어 I can't stop 게임하는 거 playing games I can't stop playing games 그 다음에 지난주에 만들었던 것 같은데 I can't stop 야식하는 거 eating at night I can't stop eating at night 야식을 끊을 수가 없어 이렇게 그래서 뭔가 내가 끊어내고 싶은 걸 끊어낼 수 없을 때 I can't stop 하시고 동사에 ing 붙여서 동사에 ing 붙여서 ing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자 또 보겠습니다 하루종일 집안일만 했어요 하루종일 집안일만 했습니다 자 I spend란 단어는 있는데 spend란 단어의 의미는 시간 혹은 돈 따위를 소비하고 쓰는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I spend란 단어를 쓸 건데 과거로 그렇죠 시간을 보낸 거니까 과거형으로 spent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all day I spent all day 그러면 하루종일 시간을 보냈어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I spent all day 하루종일 시간을 보냈어 뭐 하면서 doing housework doing housework 하우스 워크 I spent all day 하루종일 시간을 보냈습니다 뭐 하면서 doing housework 집안일 하면서 I spent all day 라는 시간을 오늘 하루종일 시간을 보냈습니다 뭐 하면서 doing housework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다가 doing 하고 housework 는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spent 라는 단어는 제가 조금 전에 돈 혹은 시간 따위를 보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I spent 100 dollars 나 100달러 썼어 이렇게 얘기할 때 I spent I spent 나는 썼어 100달러를 이렇게 돈을 썼다 라고 얘기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I spent 100달러 이렇게 자 또 계속할게요 생각해 볼게 누군가가 뭔가 이제 나한테 결정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생각해 보고 결정할게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있죠 그때 let me 라는 표현이죠 let me 이게 직역하면 허락하다 나를 그래서 허락해줘 날 허락해줘 라는 표현이에요 직역하면 근데 뒤에 이렇게 붙여서 let me think 내가 생각하게 허락해줘 let me think 내가 생각하게 허락해줘 그게 생각해 볼게 let me think I will think I will think 괜찮습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쓰신 것처럼 let me think about it let me think about it 내가 그거 좀 생각해 볼게 내가 그거 좀 생각해 볼게요 let me think about it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let me think 그까지만 하셔도 상관없어요 또 보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사진을 보냈다 나는은 I이고요 보내다 샌드인데 샌드인데 보내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는 샌드인데 이것도 보냈다 과거니까 샌드에 가고 샌드 쓸 거예요 I sent 사진을 보냈네요 뭐 포토 쓰셔도 돼요 I sent 하셔도 됩니다 그에게 I sent a picture to him 이렇게 하셔도 돼요 요거를 뭐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는 3형식이라고 배우고 4형식으로 I sent him a picture 이렇게 쓰기도 하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요거까지 알아가셔도 되고 3형식 4형식 구분해서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요 느낌대로 I sent a picture to him 이렇게 하시는 느낌 아니면 I sent him 나는 그에게 보냈습니다 뭐를? 사진을 요렇게 그냥 여러 번 입에 좀 읽어보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근데 밑에 거는 오늘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으니까 요거는 오늘은 생략하고 요거 갈게요 I sent a picture to him 여유가 많이 되시는 분들은 두 개 다 가져가셔도 되고요 자 보겠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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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w me show me show me 할 수 있죠 show me 보여주세요 나에게 보여주세요 너의 신분증이니까 your id card card card는 빼셔도 돼요 show me your id 까지만 하셔도 되고 id card card는 뭐 생략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이거는 명령문이라서 좀 과갑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show me your id show me your id card 혹은 뭐 이걸 좀 부드럽게 만드실 거면 please를 넣으셔도 되고 please show me your id card 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러면 그러면 아예 의문문으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can i see 내가 볼 수 있을까요 can i see show me can i see can i see your id card 근데 이거는 의문문이겠죠 can i see your id card 이렇게 하셔도 되고 예 can i see your id can i see your id 이렇게 좀 질문을 해버리면 좀 강압적인 느낌이 줄어들죠 예 그래서 can i see 이거와 show me 는 같은 말이다 라고 그냥 아예 외워버리시는 거예요 show me 와 can i see 는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 될 수도 있어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복잡하지 않고 깔끔하게 익힐 수 있어요 자 10달러만 빌려줘 10달러만 빌려줘 빌려줘 랜드미 하시면 되죠 랜드미 랜드가 빌려주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예요 랜드 빌려줘 미 이게 사형식이죠 랜드미 네 그 다음에 10달러 10 $ 랜드미 $ 랜드미 $ 하셔도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요 앞에 can you 요렇게 붙이면 예 요렇게 그러면 요게 의문문이 될 거고요 can you lend me $ 나한테 10달러만 빌려줄 수 있어 요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그냥 lend me $ 하고 please 를 붙이는 방법도 있지만 please lend me $ 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죠 can you 를 붙여서 can you 를 붙여서 can you lend me $ 나한테 10달러만 빌려줄 수 있어? 이렇게 질문하는 방법도 있죠 예 그래서 부턱대고 이렇게 명령조로 얘기하면 어 있던 10달러도 예 빌려주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예 can you lend me $ 요렇게 질문하는 방법도 가져가시면 좋을 거 같아요 자 나는 영어를 가르칩니다 나는 영어를 가르쳐요 예 제가 하는 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제가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I teach English I teach English 요렇게 예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영어를 가르칩니다 I teach English 나는 영어로 공부해요 그럼 I study English I study English 요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게 이제 주어와 주어와 일반 동사 현재형과 목적으로 이루어진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얘기 그래서 어 일반 동사의 현재형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를 얘기한다기 보다는 일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자 네 이름을 말해주세요 네 이름 얘기해 주세요 말해주세요 Tell me Tell me 말해주세요 Tell me 말해주세요 너의 Your 이름은 뭐죠 Name Tell me your name Tell me your name Tell me your name 모든 뭐 이런 그 명령문 앞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Can you 뭐 이런 걸 붙이면 좀 부드러워지죠 Can you tell me your name 이렇게 뜻이 의문문 형식으로 Can you tell me your name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Can you tell me your name 그래서 Can you 라는 패턴 하나만 알고 있으면 이거 살짝 붙이면 되죠 상대방이 하는 일일 경우에 Can you tell me your name 이름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좀 부드럽죠 Tell me your name 이건 약간 좀 강압적이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커피 마시는 거 어때 커피 마시는 거 어때 자 제안하는 거 그렇죠 저의 강의를 오래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제안할 때 이미 배웠어요 제안할 때는 뭐였죠 How about How about 그렇죠 How about 드링킹 커피 그래서 어 드링킹은 생략 하고 말씀하셔도 되고요 How about 커피 커피 어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How about drinking 커피 마시는 거 어때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문법적인 약간 팁을 하나 드리자면 About 이라는 거는 전치사 거든요 전치사 뒤에는 무조건 명사만 올 수 있어요 커피 명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How about 하고 커피 이렇게 올 수 있고요 아니면 동사가 와야 될 때는 반드시 ing에 붙여서 명사화 시켜서 동명사 로 만들어서 어 간다 이거 문법적인 규칙인데 이거는 어 제가 문법 규칙 잘 설명 안 해드리는데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예 이 개념을 하나 알아두시면 거의 영어 모든 문법에 거의 예외 없이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되게 편하실 거예요 전치사 뒤에는 무조건 명사가 오게 되어 있다 동사가 절대 못 온다 명사가 온다 굳이 동사가 와야 될 때는 ing를 붙이고 온다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돼요 자 또 보겠습니다 운전할 줄 아세요? 운전할 줄 알아? 자 뭐뭐 할 줄 알아? do you know? 알아죠? 알아? do you know? 알아? 뭐뭐 하는 방법 how to how to는 뭐뭐 하는 방법이에요 운전하다는 drive이니까 do you know how to drive? do you know how to drive? 이거는 운전할 줄 아세요? 면허가 있어요?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그걸 묻는 겁니다 do you know how to drive?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죠 뭐 can you drive? 이거랑 비슷한 말이 될 수도 있어요 나 이럴 시간이 없어요 우리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혹은 나는 이럴 시간이 없어요 뭐 주어는 바꾸시면 돼요 우리라고 생각하시면 we 나라고 생각하시면 I 그래서 뭐 I don't have time I don't have time 난 시간이 없어요 이럴 시간 to do this I don't have time to do this I don't have time to do this 혹은 야 우리 시간 없어 야 우리 이럴 시간 없어 라고 할 때는 I를 위로 바꾸면 되죠 we don't have time to do this 혹은 야 너 이럴 시간 없다 라고 얘기할 때는 you로 바꿔서 you don't have time to do this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어에 따라서 I를 쓰셔도 되고 we를 쓰셔도 되고 you를 쓰셔도 됩니다 you don't have time to do this you don't have time to do this 너 이럴 시간 없어요 네 to do this 이것을 할 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to는 하다 this는 이거잖아요 to는 뭐 뭐 할 그래서 to do this 이거 할 시간 이거 할 시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I don't have time to do this I don't have time to do this I don't have time to do this 자 너는 그와 닮았어 자 너는 이니까 you 라고 쓸 거고요 닮다 라는 단어가 있어요 resem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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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단어인데 you resemble him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단어가 어려워요 그쵸 어렵습니다 그래서 쉬운 단어로 바꿔서 얘기해 볼 거예요 you look like look like 이게 닮다 라는 표현 resemble을 대체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look like you look like him you look like him 그래서 resemble resemble 이 단어를 look like 로 바꿀 수 있다 you look like him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는 resemble 뒤에 with 붙이는 거예요 뭐 그와 닮았다고 해서 you resemble with him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쓰지 않을게요 괜히 쓰면 더 헷갈리시니까 그냥 resemble him resemble him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난 우리 아빠 닮았어 그러면 I resemble my father 바로 쓴다는 거 혹은 I look like my father 이렇게 여기서 핵심은 look like 가 resemble 대신할 수 있다 닮았다 라는 뜻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내가 괜찮아 보이니 내가 이래 보이니 do i look do i look like가 아니네요 do i look i look 내가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질문하는 거니까 do 로 질문하는 거에 do i look do i look 내가 괜찮아 보이니 뭐 ok do i look ok 혹은 do i look alright 뭐 이런 거 편한 거 쓰시면 됩니다 do i look alright do i look ok 뭐 이렇게 내가 괜찮아 보여 나 괜찮지 않아 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또 보겠습니다 뭐가 하고 싶어 너 뭐가 하고 싶니 자 여기서는 중요한 건 뭐예요 뭐 뭐 what 네가 원하냐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이러면 what do you want 뭘 원해 이거거든요 what do you want 뭘 원해 행동을 넣을 거면 what do you want to do 뭐가 하고 싶은데 네 그래서 one to do 하고 싶다 그렇죠 one to do 하고 싶다 what do you want to do 너 뭐 하고 싶은데 무엇을 그렇죠 do you want to do 니가 하고 싶냐 what do you want to do 그래서 그래서 여기도 뭐 이 둘을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죠 what do you want to have 뭐가 갖고 싶어 what do you want to buy 뭐가 사고 싶니 그렇죠 what do you want to eat 뭐가 먹고 싶니 그런 식으로 여기 동사 바꿔 가면서 조금 연습해 보면 느낌 잡을 수 있고요 게임이 하고 싶어요 난 게임이 하고 싶어요 I want to I want to I want to 이거를 want to to 발음하지 않고 그냥 want to 발음하죠 I want to 하고 싶어요 뭐를 play games I want to play games I want to play games 그리고 원투를 원아 로 발음하죠 I wanna play games I wanna play games 그렇죠 너랑 같이 with you I wanna play games with you I wanna play games with you 뭐 with you 로 붙일 수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I wanna play games everyday 난 매일 게임 하고 싶어요 영원아 플레이 게임스 everyday 그렇죠 뭐 확장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만큼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뭐가 갖고 싶어 조금 전에 했던 거죠 예 다시 한번 만들어 보면 무엇을 do you 원 원 워리 원 근데 이것만 해도 이해가 돼 위의 말을 좀 설명할 수 있죠 워리 원 뭘 원하니 뭘 원하니 라는 말 자체가 뭘 갖고 싶냐 라는 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워리 원 까지만 하셔도 되고 예 아니면 나는 좀 말을 더 제대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what what do you want to have what you want to have 그렇죠 이렇게 뭐 둘 다 비슷한 말이에요 what do you want 뭘 원하니 what do you want to have 뭐가 갖고 싶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좋은 차가 갖고 싶어요 좋은 차가 갖고 싶어요 좋은 차가 갖고 싶어요 i 원 여기도 바로 명사 드셔도 돼요 i want a nice car i want a nice car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i want to have a nice car 이거는 위에 거는 좋은 차를 원해요 i want a nice car i want a nice car 난 좋은 차를 원합니다 원하는 건데 원하는 목적이 되는 대상은 좋은 자동차죠 주어 농사 목적어 딱 그 순위에요 i want a nice car 하실 수 있고 이거는 want의 목적이 되는 게 행동이죠 to have 갖는 것을 원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원 to는 뭐 뭐 하고 싶다 i want to have 갖고 싶어요 i want to have 갖고 싶어요 뭐가 a nice car 좋은 차가요 i wanna have a nice car 네 둘 다 만드실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너 피곤해 보인다 너 피곤해 보인다 당신은 you 어떠어떠해 보인다는 look이죠 you look 넌 이렇게 보입니다 어떤 상태로 형용사적인 상태로 보이는 거예요 피곤한 tired you look tired 너는 피곤한 상태로 보여 너 아파 보인다 you look sick 너 기분 좋아 보인다 you look happy 뭐 많이 만들어낼 수 있죠 너 불안해 보인다 you look nervous 너 졸려 보이는데 you look sleepy 형용사 아시는 거 있으면 야 너 똘똘해 보인다 you look smart 너 오늘따라 잘생겨 보인다 you look handsome 너 오늘따라 잘생겨 보인다 너 오늘따라 예뻐 보인다 you look pretty 형용사 너 오늘따라 예뻐 보인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명사랑 기본적인 동사랑 기본적인 동사랑 기본적인 형용사는 좀 외워뒀으면 하는 게 이렇게 알고 있으면 말을 많이 만들 수 있어요 말을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영업할 때 되게 편합니다 형용사를 따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단어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외워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에 오시면 500단어라고 최고 조회수 잘 나온 영상 하나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제가 잘 나눠 놨습니다 명사 200개 동사 150개 형용사 150개 그거 보시면 많이 도움될 거예요 영작하는데 자 또 보겠습니다 배고파? 이 사람의 지금 상태를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상태를 묻을 때는 are you 하고 묻습니다 are you hungry? 너 배고프니? 여기도 똑같죠 are you tired? 피곤하니? are you tired? 피곤하니? 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are you sick? 너 아프니? are you sick? are you hungry? 그렇죠 그 다음에 are you angry? are you happy? are you nervous? are you tall? 너 키 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형용사 are you 하고 형용사 상태 are you는 이 사람의 상태를 묻는 거다 do you는 그 사람의 일상 행동을 묻는 거고요 do you는 이 사람의 상태를 묻는 거다 are you와 do you를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돼요 are you는 현재 상태 그렇죠 are you busy? 바쁜 상태야 이렇게 물을 수 있고요 do you는 이 사람의 일상 do you play golf? 골프 치니? 뭐 이런 식으로 are you와 do you 구분하는 것도 그렇게 간단하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어떤 게 더 좋아 어떤 게 더 좋아 범위 주면서 범위 안에서 선택하게 할 때는 which라는 단어를 쓴다고 말씀드렸죠 which is 더 좋은 거 better which is better 어떤 게 더 좋아 그렇죠 어떤 게 더 좋아 which is better which one one one도 가능합니다 which one is better which one is better 이렇게 which one is cheaper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거는 이거네요 which one is cheaper 어떤 게 더 저렴해요 which one is cheaper 그렇죠 어떤 게 더 저렴한가요 물건 살 때 이왕이면 저렴한 게 좋잖아요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 which is which one is cheaper 어떤 게 더 저렴한가요 이런 말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나를 기억해 아 그리고 비교급도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어디 있는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제 채널 오시면 비교급도 제가 정리를 잘 해놨거든요 외울 수 있을 수 있게 비교급 어려우신 분들은 그 영상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날 기억하세요 날 기억하니 날 기억하니 do you remember do you remember me do you remember me do you remember me 나 기억해 do you remember me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do you remember me 여기 또 보겠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여기서 기다리세요 여기서 기다리세요 기다리다 wait here wait here wait here wait here 그쵸 뭐 조금 공손하게 한다 그러면 please please wait here 할 수 있겠죠 이거 짧으니까 요것도 예 앞에 어 좀 질문현식으로 바꾸고 싶은데 보면 되죠 can you can you wait here 여기서 좀 기다릴 수 있나요 can you wait here can you wait here can you wait here 여기서 기다릴 수 있어 요렇게 can you wait here can you 물어볼 수도 있다 요렇게 여기서 기다리다 wait here 요렇게 질문했습니다 자 창문 좀 열어도 될까요 이 상황이 허락받는 상황이라는게 보여지시 느껴지시죠 허락받는 상황 허락받는거는 can I 허락이 허락받는거에요 can I 내가 그쵸 해도 될까요 여는거 open the window can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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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쓰기도 하는데 요건 굉장히 이제 쉬운 버전이고 제가 이제 하는거는 주로 이제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어서 패턴도 그냥 can I 하나만 썼거든요 can I 하나만 썼어요 다른 패턴이랑 겹치지 않게 근데 이제 다른 패턴을 하나만 더 좀 설명해 드리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Do you mind if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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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패턴이 있습니다 자 예 지격하면 마인드는 싫어하다 꺼려하다 거든요 Do you mind 싫어 만약에 내가 오픈 the window 창문 열면 싫어요 라고 질문하는 요것도 되게 자주 써요 예 원어민들이 정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냥 허락 맡을 때는 Can I만 쓰라고 말씀드리다 근데 오늘은 요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Do you mind if I 근데 이게 또 원어민들이 발음할 때는 굉장히 빨리 합니다 그래서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이렇게 원어민은 말하지 않아요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이렇게 들립니다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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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속도예요 예 그래서 요 표현을 내가 완벽하게 단어처럼 알고 있다면 들리고요 그게 안 들린다면 이 표현을 아예 모르고 있다면 절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예 요거 입으로 많이 해보세요 Do you mind if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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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렇게 들립니다 네 자 이 컵에 물을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명령문이네요 feel 채우다 feel 채우다 에요 다시 채우는 걸 우리가 리필이라고 리필 리필 다시 채우다 그래서 커피숍에서 혹은 뭐 이런 음료 같은 거 다시 리필을 받을 때 쓰는 단어가 이거예요 리필 근데 지금은 리가 아니고 그냥 feel 채워주세요 뭐를요 더 컵을 채우세요 feel the cup 컵을 채우세요 뭐로 채울까요 물로요 with water 이렇게 쓰시면 돼요 feel the cup with water feel the cup with water feel 채우세요 그리고 이거는 발음하실 때 feel 이거는 길게 발음하는 거예요 feel feel 길게 발음하는 거고요 요거는 feel feel 짧게 하는 겁니다 feel the cup 이러면 컵을 느끼세요 컵을 느낀다 많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발음하시면 안 되고 짧게 feel the cup with water feel the cup with water feel the cup with water 이렇게 발음 예 발음 자 그 다음에 난 음악을 듣고 있어요 i am listening i'm listening 듣고 있어요 to music i'm listening to music 그렇죠 진행형이니까 비동사 동사의 ing i'm listening 듣고 있습니다 뭐를 to music 그래서 무언가를 듣는다고 할 때 우리가 listen to 이렇게 외워 주시면 돼요 listen to 하고 듣는 대상 listen to 그래서 내 말 좀 들어봐라고 할 때 listen me 가 아니고 listen to me listen to me 내 말 좀 들어봐 listen to me listen to 까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내 도움이 필요한가요? 너 필요하니? do you need do you need 너 필요해? do you need 필요해? 필요해? do you need 단어처럼 외우시는 거예요 필요해? do you need 내 도움 my help do you need my help? do you need my help? 이거 하셔도 되고 또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표현인데 패턴이죠 요즘 좀 많이 보여드렸었어요 기억나시는 분 있을 텐데 do you want me to 기억나세요? do you want me to do you want me to 내가 뭐뭐 하길 바라니? 그거잖아요 너는 원하니? 내가 이런 행동하기를 너를 돕다 help you do you want me to help you? do you want me to help you? do you want me to help you? do you need a hand? 그것도 굉장히 좋은 표현이네요 do you need my help? do you need a hand? do you want me to help you? do you want me to help you? do you want me to help you?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 축구 잘하니? 너 축구 잘하니? 뭐 잘하냐고 물어볼 때 너 이거 잘해? 잘해? are you good at? are you good at? 명사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온다 축구니까 are you great soccer? are you great soccer? are you good at? 음 만약에 play라는 동사를 넣고 싶다 playing soccer가 안 들어오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are you great playing soccer? 그렇죠 그냥 명사 soccer을 넣으시든지 동사 play를 넣으실 거면 ing 붙여서 Are you good at playing soccer? Are you good at playing soccer? 이 사이에 플레이닝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Are you good at playing soccer? 하시던가 아니면 Are you good at soccer? 하시던가 그리고 good 대신에 Are you great? 쓰셔도 되고요 반대말 Are you bad? Bad가 오게 되면 반대말이죠 Are you bad at soccer? 너 축구 못하니? 이렇게 굿의 반대말 bad를 쓰면 못하냐 라고 묻는 거예요 Are you bad at soccer? 혹은 poor, bad 이런 거 쓸 수 있습니다 나 오늘 야근해야 돼 나 오늘 뭐뭐 해야 돼 나 뭐뭐 해야 돼 I have to I have to 혹은 I need to도 괜찮아요 I need to I need to 혹은 I have to 야근하다 work over time work over time 야근하다예요 초과 근무하다 굳이 직역을 하자면 야근하다 라기보다는 초과 근무하다 시간 외에 근무하다 이런 의미겠네요 work over time 근데 그런 거를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야근이라고 얘기하니까 I have to work over time 이렇게 쓰시면 돼요 저 강아지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나 강아지 한 마리 키우고 있어요 I have a dog I have a dog 굉장히 간단하죠 I have a dog 혹은 고양이 한 마리만 I have a cat 혹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I have two dogs 두 개 두 마리 키울 수도 있잖아요 여러 마리 두 마리 이상 그러면 뭐 five dogs 이렇게 그럴 때는 이걸 복수형으로 혹은 강아지 한 마리 고양이 한 마리만 I have a dog and a cat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I have a dog and a cat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키우고 있다 I have a lion I have a lion 사자를 키우시는 수도 있겠죠 두바이나 이런 데는 키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키우고 있다 해부라는 동사 쓰면 된다는 거 뭐 동물 키운다 식물 키운다 해부라는 단어 쓰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먹고 싶어 나는 원하지 않아요 I don't want I don't want 원하지 않아요 I don't want 원하지 않아요 먹고 싶지 않아요 I don't want to eat 아무것도 anything anything I don't want to eat anything I don't want to eat anything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I don't want to do anything anything 그쵸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I don't want to say anything I don't want to say anything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뭐 그런식으로 하시면 되요 근데 만약에 I don't want to go go 란 단어가 나왔다 아무데도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은 anything 이 아니고 anywhere I don't want to go anywhere 고가 하다니까 장소 where 이게 오는 거예요 I don't want to go anywhere 그런식으로 말하시면 됩니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알아 do you know 아라라고 질문했잖아요 상대방한테 야 너 이게 얼마 짜리인지 알아 또 이게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야 밖에서 얼마나 추운지 알아 아무튼 이렇게 아라라고 질문할 때는 무조건 do you know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그럼 좀 간단해지죠 야 이게 얼마나 비싼지 알아 이런거 얘기할 때도 do you know 얼마나 비싼지 얼마나 비싼지 how expensive how expen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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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싼이죠 expensive 비싼이죠 expensive 맞는데 how expensive 저게 틀렸나요 틀렸으면 맞죠 이거 스펠링 제가 스펠링이 좀 약해서 do you know how expensive 얼마나 비싼지 알아 이게 this is do you know how expensive this is 이런식으로 똑같은거죠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비싼지 이것이 같은 어순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간단하게 만들어낼 수 있죠 어렵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익숙치 않으신 거예요 어려운게 아니고 단어는 다 아는데 단어는 다 아는데 어렵다 그거는 익숙하지 않으신 거고 단어를 몰라서 어렵다 그럼 단어를 익히시면 됩니다 단어는 제가 다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500단어 익히시면 돼요 웬만한큼 다 해결됩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어떻게 알아 니가 어떻게 아냐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how 내가 know how do I know how do I know 이거 정말 또 많이 쓰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어떻게 알아 how do I know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와서 너 내 이름 알아 그러면 처음 본 사람 이름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 how do I know that how do I know that 내가 내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겠어 내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겠어 내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겠어 how do I know that 그래서 이 that 뒤에 문장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여기서 시작하는 건데 how do I know that 하시고 you like you like it 이렇게 하면 될까요 how do I know that you like it 내가 어떻게 알아 니가 그거 좋아하는 걸 야 니가 그거 좋아하는 걸 야 니가 그거 좋아하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 how do I know that you like it 근데 만약에 뒤에 문장이 오잖아요 그때는 얘 빼버려도 돼요 네 원래 있는 건데 빼셔도 상관없습니다 how do I know that you like coffee 니가 커피 좋아하는 거 내가 어떻게 아냐 how do I know that you like coffee how do I know that you like coffee how do I know 내가 어떻게 알아 you like coffee 니가 커피 좋아하는 거 간단하죠 how do I know 내가 어떻게 알아 you like coffee 니가 커피 좋아하는 거 이렇게 말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말의 덩어리를 배우시면 됩니다 말의 덩어리 그거밖에 없어요 영어는 아무도 믿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는 don't라 그랬죠 don't 여기서는 believe란 단어보다 trust란 단어를 좀 많이 써요 don't trust don't trust trust는 신뢰하다 라는 뜻이군요 아무도 신뢰하지 마라 don't trust anyone don't trust anyone 아무도 신뢰하지 마라 아무도 믿지 마 don't trust anyone believe란 단어 쓸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원어민이 아니어서 그 정도의 뉘앙스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trust를 좀 더 많이 쓴 것 같더라고요 don't trust anyone 아무도 신뢰하지 마라 자 마지막이네요 네 전화기 좀 써도 될까요 허락 받을 때는 무조건 이건 can i 떠올리시는 거예요 can i use your phone can i use your phone can i use your phone can i use 내가 사용할 수 있을까요 뭐를 your phone can i use your phone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